자 안녕하십니까 녹스티비입니다. 오늘은 선생님 몰래 춤추기 게임을 해볼건데요. 오늘은 저희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시고 한번 선생님 몰래 춤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망 내일 지금 가죠 지금이니 언젠이 내일이니 머리니 급해니 타이밍 마케드입니다. 제가 좀 해봤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이 학교 학교폭력 아닙니까 으 저런 것을 카메라로 찍어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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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아이구 어렵네 좀 그런 게임이네 왜 계속 똑같은 뇌만 두드려와 아 좀 욕 나오네요 좀 안 좋은 듯 일단 해돌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떤 분이 해돌라고 해서 아 자 101점 빨리 해 빨리 해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255점 갑시다 아 아 깜트롤 으아 으아 자 다시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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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걸리에서. 아저 아저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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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자씨자자씨가 손펴아. 다년말고 돌아가겠습니다. 나와 나와. 시치. 자. 켜 켜 아아 이쪽 다른건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니? 여기 여기 이렇게 지리구요 이걸 계속 안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말씀만 듣고 있어요 늦게볼 선생님 얼굴이 왜 저렇게 빠르시는지 지금 저 참치를 왜 들으러 폈는지 원래 해처리 아닌가요? 네 그래서 참치 왜 들고 해줘요 참치를 왜 저렇게 패는지 가구요 말 안할게요 집중돼야 하니까 아아악 나와 집중돼야 아 너랑 아자갈놈이야 아 아래 천에 땀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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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하자 아휴 내가 더 재밌는 걸 보고 싶다 너는 더 아저갈로요 이 게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김밥머리 선생님 뭘 뒤를 계속 돌아봐 선생님아 그런 선생님이 요즘 어딨나요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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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로 5학년 같은데요 역사배우는 반가운가 반가운은 아닌데 반가운가 이러면 반가운 배우겠어 이런 사람 너무하지 않아요 이 천재학군데 이런 내가 더 그런 거지 수업시간에 춤을 춰 소리 다 들리지 않았으면 안 돼 너무 예쁘게 신기하네 뒤에 먹은 선생이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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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이 엄청 뛰어나시네 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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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좋아 좋아 엥 그렇게 재밌는 게임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재밌는 건데 하는 사람은 노잼이에요 핵 노잼 당장 지워버리고 싶어요 한발짱 늦었네 여러분들 좋아한데 좀 빡치니까 좀 노잼이에요 이 게임이 본 사람은 꿀잼인데 하는 사람이 노잼이고 좀 짜증나 방송 여기까지 마칠게요 그럼 선축이날 그럼 하루하루 잘 받았어요 гром 볶음 아멘